음악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 추울 수는 것 같은 존재인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쩌면 일생에 한 번뿐이 이런 도전의 기회가 매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전할 수 있고 저도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대회에서 아쉽게도 좋은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제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를 제대로 해서 칼을 갈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되게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일반 DJ분들이 업장에서 레지던트 DJ라고 하죠 그렇게 고정돼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참가하는 것에만으로도 의의를 둘 수 있고 많은 컴퓨티션을 하잖아요 다달이 하니까 그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모헤닉에서 어떻게 보면 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이번에 참가한 모든 DJ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히 제가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대회를 가진다는 게 저는 참 긍정적이고 이런 기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색깔 플레이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그 시간에 충분히 다 보여주시고 굳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보통 한국에서 이런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유행하는 느낌인데 저는 잘 몰랐거든요 원더그라운드 사람한테는 나도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베이스 음악을 쓴 게 관객들 반응은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즐겨주셔서 되게 만족을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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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